안녕하세요. 탕탕탕 눈깔사탕TV입니다. 오늘은 현재 해외여행 가능한 5개의 국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발 전에 백신 접종 완료자이며, PCR 검사를 출발 72시간 전 혹은 48시간 전에 받으신 후 영문 PCR 검사 결과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문 PCR 검사, 저렴한 병원은 눈깔사탕TV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 태국 11월 1일부로 태국은 무격리 여행이 가능합니다. 태국 입국일 기준으로 21일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출발 전 5만 불 이상의 여행자 보험이 필수입니다. 보험은 도착일 기준 45일 기간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태국 검역 지정호텔 첫날 1박 숙소 예약 및 PCR 검사 비용, 공항에서 숙소까지의 이동수단을 동시에 예약하시고, 증명서를 받으신 후 태국 입국 허가서 타일랜드 패스 발급을 하셔야 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타지역으로 국내선 이동하시는 분들은 당일 환승이 불가하며, 1박 체류 후 이동하셔야 합니다. 도착 후 지정호텔에서 PCR 검사 받으신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텔 대기 후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합니다. 2. 사이판 트래블 버블로 가장 저렴하게 예약 가능한 사이판은 패키지 요금의 PCR 검사 비용과 현지 경비 등에 포함으로 현재 거의 모든 출발 일자가 마감입니다. 단, 에어부산에 부산 출발이 시작됩니다. 11월 24일부터 매주 수 1패턴으로 8일 패키지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사이판 트래블 버블 특가 행사는 사이판 주정부에서 12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지만, 1월 이후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판 마리아나 주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특가 사이판 투어를 저렴할 때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싱가폴 트래블 버블 시행의 두 번째 국가인 싱가폴도 여행이 가능합니다. 싱가폴은 VTP 백신 트래블 패스를 사전 신청해야 하며 공항 도착 후 받는 PCR 검사 비용을 선결제하셔야 합니다. SG 입국 카드는 입국 3일 전 신청하셔야 하며 여행자 보험은 3만 불 이상 가입하셔야 합니다. 싱가폴 현지에서 총 2회의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금액은 약 27만 원 추가됩니다. 4. 터키 터키는 현재 여행사 패키지 상품이 80만 원대부터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에티아드 항공 이용으로 6박 9일 일정입니다. 터키는 도착 후 PCR 검사가 없으며, 귀국할 때 PCR 검사는 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약 6만 원 정도입니다. 반한국에서 출발 전 영문 PCR 검사 서류가 필수입니다. 에티아드 항공 이용으로 아부다비 경유하여 이스탄불로 들어가는 패키지이며, 열기구 투어를 옵션으로 진행할 경우 약 210 유로 정도 추가됩니다. 5.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사 패키지 상품은 130만 원대에 출시가 되었으며, 에티아드 항공 이용으로 6박 9일 일정입니다. 스페인도 도착 후 PCR 검사가 없습니다. 귀국 시 PCR 검사 비용은 약 130미로입니다. 아부다비 경유하여 마드리드로 입국 후 파티마 리스본, 세비아 론다, 그라나다 발렌시아, 몬세라트, 바르셀로나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주요 관광지를 한 번에 보는 일정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라서 한 팀당 45명이 아닌 30명 선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쾌적하게 여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가는 국가인 해구, 사이판, 싱가폴, 터키 세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탕탕탕 눈깔사탕TV였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